이 뭐야? 샴푸야 샴푸 왜 들고 있어? 내가 짧은 머리잖아 그래서 짧은 머리여서 너무 다른 샴푸를 쓰기에는 샴푸를 쓰기에는 좀 너무 많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평소에 머리 어떤데? 그 샴푸 특유의 향이 있잖아 그게 너무 많이 나 음 그럼 잘 안 헹궈진다는 거예요? 응 근데 이거는 다른 샴푸와 다르게 식물성이래 응 웃어봐야지 알겠네 웃어볼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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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킴 어때? 오 더 부드러워 냄새는? 응 안 냉히고 냄새도 흘면서 좋아 지나자 에이 ук 참 으 으 으 으 ot cyclist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영재